전통시장 가는 날 또 아울러서 민간기업, 또 유관기업 각종 단체가 연합해서 일기관, 일시장 방문에 자매결은 식을 같이 동시에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올글리 상품권을 우리 서남 신시장에서 구매를 하도록 1억 5천만원 상당의 그런 구매 약점식도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하루에 이벤트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일종을 하고 이러한 좋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길을 기대를 합니다. 하루에 이러 был 첫 여행, 둘 다 요즘 나시가 저항독발보다 맛있는 게 맛있어? 훨씬 맛있을 줄 알겠습니다.